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사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문으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대선은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로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 말고 대선 후보로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고 야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안 계십니다. 사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하실 예정이 있으신데요. 어제 사과로는 좀 부족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파악을 해보고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해도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눈높이와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천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았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전역,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았저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